한자리에서 세한도를 꺼내 보인 것이다. 이 자리에 참석한 문인들은 세한도를 감상하고 17명의 문인들이 감상기를 썼다. 김정희의 명성을 알고 있던 중국 유력인사들이 김정희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의 글이었다. 조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뻐합니다. 왜 그러냐면 자신은 이미 잊혀진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중국의 굉장히 괜찮은 학자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또는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는 그런 글들을 남기죠. 그걸 보고 힘을 얻게 되죠. 아 이게 이제 내가 죽은 게 아니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의지를 불태웁니다. 거친 붓 하나로 세상을 담아낸 조선의 화가들 그들은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민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내 우리 중심의 독창적인 세계를 펼쳐나갔다. 그들이 그려낸 것은 바로 조선이라는 한 시대였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